여보세요?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센터로 팍독 팍독 예전이에요 팍독은 삶을 체인지할 그라운드가 되어줄거야 날 믿어 여러분이 또 사전에 고민도 많이 넣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민 하나 상담해드릴건가요? 첫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꾸준할 수 있느냐 아 우리 웅의사님 그 졸구의 상징이죠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게 그 힘들었던 순간이 분명 있을텐데 또 오늘 웅구의 난 이런 것들도 그런지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견뎌냐 아 그럼 제가 이제 질문 정리하고 드릴까요 어떻게 힘들었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겠지만 웅의사님 입장에서는 웅의사님은 힘든 순간을 어떻게 넘겼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돌이켜보게 되고 오늘 또 진짜 좋은 말씀 나눠죽 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힘든 순간은 잊고 그리고 더 잘되려고 하고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하면은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없을 수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더 빨리 성장하려고 하고 그러려면은 분명 그 고통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돌이켜보니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독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독서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질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이게 사실 다 연결되는 질문 같거든요 뭐냐면 이제 독서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독서를 했는데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게 독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독서만 해서는 확률은 굉장히 높일 수 있지만 진짜 변하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한 40 50 40 50 그러면 나머지 40 50이 또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 사람인 거죠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진짜 만나느냐 근데 그것도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채널에서 강조했던 스승 멘토 이런 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분명히 그 같이 성장하는 학급에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고1이라고 하면 고1 학생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그 수준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약간의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아웃풋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새롭다 새로워 새로워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러면 이게 딱 만나가지고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책만 읽어도 이게 안 풀릴 때는 책만 또 읽어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웃풋 아웃풋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랑 레벨이 맞거나 조금 이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조금 뭐 이런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제자처럼 그런 사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에 가면 그래서 저는 빡두객스가 되게 좋은 게 내가 리더십으로서 그런 모임을 주최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토론을 하다 보면은 리딩자가 한두 마디라도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되게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이면 그 힘든 시기를 뚫어낼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 없으면은 안 되죠 진짜 작심삼이 되고 그럼요 포기하게 되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? 네 솔직히 웅 회사님이 대단한 게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콘텐츠를 일주일에 열 개 만드는 거 이거는 유튜버가 강과장님이 우리 사위잖아요 강과장이 우리 사위인데 우리 사위가 그렇게 아나운서가 졸 리을이라고 해도 다 알지 그러면요 졸려 도라고 하셔야죠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그거 뭐냐 웅 회사님이 그거예요 콘텐츠 열 개 만드는 거를 다 되게 경악해요 웅 회사님도 한 80에서 100시간 일해요 진짜 밥 먹고 책 읽고 유튜브 찍고 밥 먹고 책 읽고 유튜브 찍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웅 회사님 내가 진짜 높게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남 빡독 X 안 하죠 웅 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빡독 X랑은 다르게 이거는 상시 개설이라고 그러죠 일주일마다 열리니까 7일장처럼 상시 빡독을 열자 이거를 한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 저는 이 졸꾸력을 아직 저보다 높은 사람은 그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고난이도 졸꾸데 고난이도 졸꾸데 내가 딱 그거를 말했어요 졸꾸력이 진짜 웅 회사님이 진짜 그러니까 높은데도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거다 너가 이거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성남 빡독 X 몇 번까지 했어요? 이거 멈추기 전에 어 제가 한 10번 했어요? 네 11월부터 했으니까 매주 했으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그게 그거를 정말 한다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나는 그거가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뭘 꾸준하게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과 함께 리더십을 갖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건데 웅 회사님이 그거를 졸꾸력을 해냈는데 그럼 웅 회사님은 어떻게 진짜 졸꾸력을 꾸준할 수 있었냐 그거는 나는 알아요 웅 회사님은 내적 동기가 진짜 강해요 내적 동기가 강해서 그거를 되게 행복해 했어요 그게 누가 봐도 저녁 7시부터 와이프한테 욕먹어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해내는 게 진짜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적 동기가 되게 강해야 돼서 꿈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거 그거 신박사TV 그거 인생탐구 시간에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연 한 번 한 거 나오거든요 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때 그거 한 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힘든 순간에는 웅 회사님 정리해 주세요 뭐뭐 해야 된다 책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멘토 그 다음에 동급자 그 다음에 제자 이렇게 그리고 저희 성난빡독X를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처음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한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포함되는데 책은 같이 읽으니까 읽는 거고 멘토도 제가 체인지그라운드에서 계속 신박사님 고작가님 그리고 좋은 책들로 훈련을 받는 거고 같이 레벨로 성장하는 체인지그라운드 그 피디님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저희 빡독이랑 싱큐베이션에서 저희 그룹에서 소영님하고 현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현석님이라고 또 마술사분이 계시 마법사라고 할 뻔했네 이렇게 계시거든요 제일 초만 읽고 그래요? 아 그건 마술이구나 그거네 근데 그런 세 분이 도와주셨어요 엄청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처럼 그래도 이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멋진 분들이에요 멋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그 카톡에 보면은 빡독엑스 주최자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한 30여 분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전국에서 이제 주최자분들이 서른 분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도 싱큐베이션 반까지 포함해서 아침에 다 인증했다고 다 그 포커스 앱 캡처에 올리시더라고요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에 기록이 되게 저희가 개발 중에 있어요 그게 한 세 달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랬으면 그게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빡독엑스나 오프라인 행사 안 오신 분들은 진짜 꼭 참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랑 직접 이렇게 옆에 딱 만나서 그 사람의 그런 감정이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진짜 천지차인데 그게 책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눠지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오프라인 모임 참여하시면 꾸준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노원도 있고 인천도 있고 통영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빡독엑스 딱 검색하시면 30곳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직접 만드셔도 되고